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당신이요? 문을 못 열어 그래 아유 왜 아유 문을 못 열어 아유 왜 아유 문 좀 닫고 싸 분명 퇴근 전 화장실에 들러 볼일을 봤었다는 한 남성 집에 오는 30분 사이에 또다시 방광의 신화가 왔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급하게 뛰어들어가 일을 보던 중 심상치 않은 소변 색깔을 보고 까물어치게 놀랍니다 살해자의 몸이 보내는 시그널 과연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현료는 방광암의 주요 시그널 중에 하나입니다 현료가 있다는 것은 심장으로부터 요관 방광 요도 등으로 이어지는 어느 한 부위에서 출혈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현료의 원인은 요석, 요로계종양, 요로감염, 요로선상 전립선 비대증에 요로폐색 등이 있으며 이 중 가장 심각한 질병은 방광암입니다 방광암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골반에서 덩어리가 만져지기도 합니다 방광암의 증상 중 하나인 현료는 방광염이나 요로결석과 비슷해 착각하기 쉬운데요 현료 외에도 갑작스러운 배뇨감, 배뇨시 통증, 빈유 등의 증상이 있다면 방광암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방광에 의한 요관 폐색이 발생한 경우 옆구리 통증 및 하지 부종으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목욕탕 가서 떼 좀 밀고 와 목욕탕 thermals broad fast lo INGS Sehr grea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